하나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엽니다. 새벽마다 작은 성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누추한 자리에서 창대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미,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기쁨입니다.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밤 잠을 설치며 힘들게 밤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꼬박 밤을 지새운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으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밤, 남들은 곤이 잠든 그 시간에 깊은 시름으로 잠자리에 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사업에 대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마음과 몸으로 이 새벽 주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어찌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고통과 슬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몸과 영혼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학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이끌어 가는 가장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들의 백합화에게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 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출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평소와 많이 달라져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줄어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작은 교회들은 월세도 내지 못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생하며 인내하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형통함과 영특함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소망의 선물 상자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부활절 흥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이 작은 격려와 봉사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이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믿는 이들의 주변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소망등불 기도회가 아침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귀한 성품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신 24주 차인 임산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임산부와 대화를 주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당 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문이 열리는 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의 형편으로는 감사할 형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그 감사를 주님께 정성껏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과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애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애서로소이다 이삭이 시임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애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애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장의 무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애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애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에게 애서가 돌아와서 이제 야곱이 먼저 복을 받고 돌아간 것을 알고 또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야곱과 또 야곱이 복을 받는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몇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은 이제 애서가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난 후에 야곱이 이제 밖으로 나가자 애서가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30절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아마 애서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주 읽어내려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스릴이 넘치는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애서가 사냥하여 돌아온 지라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냥 스릴 넘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보이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나가는 우리 주석학자들 또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아주 스릴 넘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이 나가자 나갔다라고 하는 야곱이 바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오는 25장이죠 야곱과 그리고 애서가 태중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리부가가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죠 둘이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서 라차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발길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짓밟고 학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근심할 정도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리부가가 그걸 얼마나 그 뱃속에서 느꼈을까 그냥 발길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짓밟고 학대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서로 발길질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학대하는 어떻게 뱃속에서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 짓밟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리부가는 그 뱃속에서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심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배가 뱃속에서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애서가 나갔다 먼저 나갔다 이때 표현이 이제 야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학자들은 그때 사용된 표현과 여기서 나가는 이 표현이 아주 서로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달리 표현되면서 아주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본다면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서로 학대하고 싸우다가 누가 먼저 나갈까 서로 하다가 그만 애서가 먼저 나갔다 이게 야차거든요 나갔다 튀어나갔다는 뜻이고 그때 그걸 붙잡으려고 또 손을 내밀어서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는데 오늘 27장 30절에 보면 이제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받고 애서와 또 야곱의 또 다른 싸움이죠 이 세상에서의 싸움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애서는 사실은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애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자기 자신은 장자의 명분은 팔았지만 이 복은 내가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냥을 하러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들어와서 이삭을 속이고는 이삭에게 복을 받아서 나갑니다 밖으로 튀어나가는 장면이 야차입니다 나가는 장면이고 이때 이제 애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또 누가 이기는 모습이냐 하면 야곱이 지금 또 둘 사이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는 이런 표현이 30절에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앞에서 이제 야곱이 나갔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애서가 나갔고 먼저 나갔고 이제 아빠와 만남에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는 야곱이 먼저 이제 나가죠 이제 애서가 돌아옵니다 31절 말씀인데 그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에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개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부분도 각자들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표현이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한 그런 표현으로 또 제발 좀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디라고 하는 표현이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애서는 오자마자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제발 부디 이런 말이 없고 이제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학자들은 보니까 들뜬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의를 갖출 정도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받는 걸로 아니까 그냥 복 주십시오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제발 부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십시오라고 했을까 아버지와 이삭과 애서의 관계는 아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애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서가 이렇게 사냥에 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탓죽을 얻어 먹을 때도 보면 가서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또 아버지가 애서가 나간 다음에 야곱이 음식을 갖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벌써 만들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잘 빨리 잡거나 이렇게 잘 잡는 그런 건 아니었다가 좋아는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런 애서가 짐승을 잡아서 왔으니까 얼마나 당당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께 축복을 요구하는 거죠 아마 애서는 이런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잘 만나게 해주셔서 잘 이끌어주셔서 내가 짐승을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치 야곱이 앞서서 미리 이야기했던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말을 애서가 아마 마음속에 담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사냥한 짐승의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내게 축복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애서가 당당하게 자기가 복을 받을 줄로 알고 있었죠 32절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반전이 되면서 이제 이삭이 크게 떨고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애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물고 이제 마다들 애서로서이다 라고 애서가 이야기를 하자 목소리를 들으면서 애서라는 것을 확인했겠죠 그러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아주 많이 당황한 표현법입니다 아주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미 그가 다 먹고 내게 축복을 하였고 축복을 하였으니까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죠 이 이삭은 자기 자신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이제 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축복을 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그 믿음이 이제 이런 그 설레가 이삭이 말하고 있는 이 설레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야곱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축복의 개념을 더 강화시켰을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축복을 하고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였지만 더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또 바꾸어서 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한 번 축복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더 이상 같은 축복을 다른 얘기할 수 없다 특별히 가족들의 그 축복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지나갔다 이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속였기 때문에 속여서 나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판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삭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축복을 했고 속여서 축복을 했든 내가 속아서 축복을 했든 어떻게 축복을 했든 그는 내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신앙이기도 한데 아마도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하였고 그리고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엘리에셀에게 축복을 하고 장작권을 상속권을 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줄까라고 이스마엘에게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뒤늦게 얻은 아들 이삭에게 주도록 축복을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삭의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이 축복은 한 번 주어지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지금 자기가 주려고 했던 축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이가 물론 자기의 아들이지만 야곱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의 신앙은 굉장히 대단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물었어야 했다 하나님께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삭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교만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실수가 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제 두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물었듯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상의했듯이 그렇게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주면 반드시 그 축복은 이루어진다라고 과신을 했는데 그러나 그 축복이 그만 인간의 술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만 그 축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삭은 너무나도 당황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지금 뭐랄까요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축복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사실은 섭리 가운데서 이삭의 믿음을 그대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적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이게 또 다른 모습입니다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속여서 받은 축복으로 민족을 이룬 그런 자격 없는 사실은 민족의 처음 출발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로 은혜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복을 어찌 보면 빼앗아서 받은 은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또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또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서 제가 조금 길게 하긴 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있으니까 편하게 길게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만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에 관련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나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